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요? 한강공원에서 분수쇼 하는데 같이 구경하실래요? 이건 데이트 신청? 준비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너무 설레 나 남자랑 한 번도 데이트 안 해봤거든 강준오빠랑 한강에 같이 가면? 강준오빠 차에 탈 거 아니야 그러면 단둘이서 어떡해 난 너무 좋아 넘어가자 뭘? 스킨십 스킨십? 그러면 오빠랑 산책하면서 막 이렇게 손잡는 건가? 어떡해 초딩이냐? 야! 야! 나 그런 거 잘 못해 이게 너 설마 키스 한 번도 안 해봤냐? 너 이거 밥만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러는 너는 너는 뭐 해봤냐? 잘하니? 나? 아니 뭐 키스계 매쉬 저기 현날두랄까? 오빠랑 인사 그래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? 여기서 뭐하게? 실전 연습 실전 연습? 자 이렇게 앉아서 봉수지로 본다고 치자 스킨십의 시작은 팩퍼 손이거든 타이밍은 정도 한 10분 정도 지났다 싶었을 때 이 정도? 응 이제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 쇼에 집중하는 척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돼 그러다 보면 남자가 이렇게 쇼에 집중하는 척 그리고 이제 슬며시 네 얼굴 쪽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때 음사를 마주 보는 거야 이렇게? 이렇게? 시력 검사하냐? 응 이렇게?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눈을 감으면서 고개를 틀어 perturb тво이 잘 안 쓰는 거야 치즈 전의 지금 너는 말 너는 아 아 아 아 나 공부중이지 다녀올게 다녀올게 뭐 안남 흠 니 어 어 인형씨 네 첫 만남에 단둘이 어색할 것 같아서 미녀씨도 오라고 했어요 얘는 뭐 남는게 시간이니까요 뭐 그럼 내가 아니라 예리랑? 대박 개 이쁘다 예쁜건 예리씨죠 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시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악 아아악 아 아 아 아 아악 아아악 아악 아아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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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a see you next time. hey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